손아현 잘 봤습니다. 김혜리. 크로스 좋아요.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. 방금 거의 택배였죠. 머리를 쥐어쓰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손아현 선수인데 지금 오픈에다 옆에 잘 이어지고 있고요. 측면으로 이동한 문미나. 네, 크로스. 되게 붙였죠. 터치가 길었습니다. 네, 이거는 방금 같은 상황은 거의 터치만 완벽했다면 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안쪽, 이호주. 안쪽을 팝니다. 네, 반대쪽. 길게 밟혀요. 네, 좋아요. 문미나. 문미나. 이게 안 됐습니다. 이번에는 문미나 선수가 거의...